커뮤니티 사이에서 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KT위즈 소속인 박영현을 저격한 폭로글이 퍼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피해자는 단 하나의 거짓과 과장 없이 피해받은 사실을 작성했다고 했으며 박영현과는 팬과 선수 사이로 만나 1년간 교제하였고 임신하고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는데요. 문제는 박영현이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걸 숨겼고 거짓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. 이후 바람을 핀 것이 들통났지만 박영현은 뻔뻔하게도 양다리를 유지하면서 만나겠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에 야구 팬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나균한에 이어서 또 국대 출신이 사고쳤다. 임태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가. 사실이라면 충격이지만 남자 말도 들어봐야 한다. 선수 사생활일 뿐이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여자 여럿 만나는 게 죄인가. 김상현처럼 혼자 하는 것보단 남자답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전문뉴스 mlb센터였습니다.